오래된 습관을 바꾸기는 참 힘들죠. 항상 가던 길만 가게 되고 먹던 것만 먹게 되고 그렇게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뭐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가던 길을 안 가고 먹던 것을 안 먹을 수 없겠죠. 그만큼 버리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.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고 해서 세상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. 버릴 수 없는 세상 그래도 우리가 바꿔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9월 17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라빵의 강민선입니다.